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시지요 예 이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독일의 교수님 미카엘 미카엘 폴 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목은 이제 독일 분이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만들어 놨는데 메커니즘 오브 더 포메이션 오브 하드닝 크랙 해 가지고요 용접이 용접 용접했을 때 하드닝은 딱딱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말하는 하드닝은 당금질 돼서 크랙 됐다 그러니까 마르텐 세트가 만들어졌다 금냉 됐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거죠 결국 보시면 우리 기억나십니까 용접 하셨으면 용접하시면 용접하고 나서 냉각이 금냉입니까 선행입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용접했습니다 비드 우리 보통 우리가 열제리에서 금냉은 열제리에서 금냉은 뭡니까 액체매질에 넣는 거죠 제일 속도가 빠른 게 염수 소금물 소금물이 집는 게 제일 빠르죠 염순행 그 다음에 순행 그 다음에 윤행이지 않습니까 속도가 금냉으로 따지면 선행을 따지면 또 세 가지가 있죠 선행 선행은 액체매질이 아니고 공기회매질이잖아요 가장 빠른 게 이제 빠른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충풍냉 에어로 막 부는 겁니다 로에 950도 찍어놨다가 꺼내 가지고 공중에서 에어로 막 부는 거죠 공기 충풍냉 그 다음에 공냉 여기가 불림이죠 불림 노냉 풀림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빠르고 이쪽이 빠르다 느리다 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용접 하십니다 용접 물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기중이잖아요 용접 하고 나면 이게 금냉으로 봐야 됩니까 선행으로 봐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공기중에 하니까 선행이 아니겠다는 생각하셨습니까 잘 보시면 금속이잖아요 금속은 연륜도에 좋습니다 그래서 반 나눕니다 반 나눠 가지고요 기억나시죠 해저라고 해서 연령 연구를 반 나눕니다 이렇게 해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체 해전대 반 나눠서 안쪽은 금냉이 되고요 안쪽은 금냉 바깥쪽 선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여기가 지금 보시면 용접 비전이 녹았으니까 1500도로 보셔야죠 1500도 1500 그 다음에 여기 900 보시고요 500 볼게요 500 자 용접했습니다 모제 프리팅 안 했습니다 자 그럼 900에서 내려오는 냉각속도 하고 1400 1500에서 내려오는 냉각속도 9배로 따지면 이쪽에 900 크죠 그래서 900 크기 때문에 20도 정도로 모제로 내려오는 속도가 안쪽은 빠릅니다 온통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지는 속도는요 금속이라서 금속은 연륜도에 좋지 않습니까 잘해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 해전은 금냉 바깥쪽 해전은 선행 그럼 해적폭은 한 1mm 1에서 2mm 정도 밖에 안됩니다 자 그래서 급냉 그럼 안쪽의 급냉 구역은 뭐가 생길까요 이게 이제 만약에 페라이트계니까 S40c 라던가 그런 것이든가 급냉구역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물속에 집어들은 더 빠릅니다 이게 선행은요 그냥 페폴 페폴 쯽쯽쯽 페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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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뭡니까? 하드닝 크랙은 그러면 비드 바로 옆입니까? 옆에 옆입니까? 바로 비드 붙어있는 해즈죠. 1-2mm 정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arse grain area with a leg of ductility. 이건 또 입자가 커져요. 원래 용접하는 순간은요. 결정립이 커집니다. 이렇게. 왜?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결정립이 합체돼가지고. 냉각할 때 어때요? 냉각할 때는요. 바로 다다다다다다다 말템사이트. 그래서 크랙이 찌익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크랙이 찌익 간다. 그래서 연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닥타리티 연성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취성. embrionism due to. 뭐 때문에요? 말템사이트가 만들어진다. 안쪽. 안쪽입니다. 급냉구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해즈 중에서 이쪽 안쪽을 보통 우리가 조립해즈 라고 하잖아요. 입자가 커지잖아요. 조립해즈. 이런 말씀. 전에 말씀드렸고요. 해즈. 그런데 여기는요. 입자가 얘보다 좀 작잖아요. 그래서 세립해즈 이렇게 부릅니다. 세립해즈. 조립해즈가 된 이유는 원래 세립해즈였는데 조립해즈이 온도가 높으니까 합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르텐사이트가 여기에 조립해즈. 급냉해즈 생깁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탄소량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탄소당량이 높을수록. 당연하죠. 마르텐사이트가 생기는 게 누구 때문에 생깁니다. 탄소 때문에 생깁니다. 그 다음에 쿨링할 때 스트레스 받죠. 왜? 마르텐사이트 생기니까 쿨링. 그래서 하드닝 크랙. 그래서 당금질 크랙이 생겼다. 여기 여기. 그런 얘기. 스트레스 받는 방향. 이 그림은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마이클 풀교수님이 말씀하신, 설명하신 내용인데요. 강의. 아, 너무나 잘 된 내용이죠. 이렇게 됐고요. 결국 보시면 이렇게 뒤에 보시면. 보시면 크랙된 부위입니다. 보시면. 쫙 갔죠. 비드 바로 옆에. 여기 비드입니다. 마르텐사이트죠. 그래서 마르텐사이트엔 크랙. 그럼 대책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대책은? 대책은 급냉을 방지해 줘야죠. 그래서 뭡니까? 전열처리, 프리팅. 미리 모재 온도를 100에서 350도. 전열처리 약 100에서 350도까지 올리면. 종류의 뜻도 틀립니다. 강조의 뜻. 그러면 급냉 구역이 약간 선형으로 바뀌겠죠. 선형 바뀌고 마르텐사이트가 생기더라도 천천히 생기니까 크랙 위험성, 크랙 민감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대책은 선행이다. 이렇게 사진 두 장을 가지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